안녕하세요. 칼리지 피직스 기초물리학 6장입니다. 6장 운동량과 충격량 그리고 충돌인데요. 6장에서는 다시 벡터 얘기가 나옵니다. 운동량과 충격량이라고 하는 벡터 물리량을 정의할 거고요. 운동량이 보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운동량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아주 대표적인 현상인 충돌 현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간 어렵지만 로켓에 대해서 그런데 로켓의 추진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1절의 운동량과 충격량인데요. 운동량을 먼저 살펴보면 운동량은 선운동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각운동량이라는 것하고 선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이 됩니다. 각운동량은 회전, 뺑뺑도는 회전해가는 것이고 선운동량은 말 그대로 선을 따라서 병진운동하는 것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선운동량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 건데 운동량이라는 용어를 잘 생각을 하면 말 그대로 운동의 양, 크기, 운동량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이 빠르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빠르기랑 같은 게 아니냐? 빠르면 운동이 큰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질량이 무거운 버스가 V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고 질량이 가벼운 오토바이가 같은 속력 V로 움직인다고 했을 때 빠르기는 똑같죠. 그런데 이 둘의 운동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질량이 무거운 버스가 훨씬 더 커다란 힘이 필요하죠. 그 말은 질량이 무겁다는 얘기가 운동을 유지하려고 하는 관성이 크기가 더 큰 거고 그러니까 이 관성이 클수록 운동의 크기도 더 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량이라는 것은 빠르기만이 아니라 질량을 곱한,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값으로 운동량을 정의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속도일 때는 선운동량이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량의 기호는 P라는 기호를 쓰는데요.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해주면 되는데 속도가 벡터이죠. 그리고 질량은 스칼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양의 스칼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칼라에다가 벡터를 같이 곱했을 때 나오는 그 결과는 이 벡터와 방향이 양의 스칼라를 곱할 때는 같은 방향이죠. 그래서 운동량을 P라고 표시하는데 운동량은 P벡터가 속도 벡터와 항상 같은 방향의 벡터로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단위는 질량인 kg에다가 속도인 ms로 곱한 것이 운동량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벡터로서 운동량이 정의가 되면 이게 벡터니까 당연히 성분이 있겠죠. 그럼 성분은 어떻게 표시가 되느냐? 여러분이 이미 추측하듯이 예측하듯이 x는 x끼리 xx 그 다음에 질량은 성분이 없으니까 그냥 mvx y는 y끼리 g성분은 g성분끼리 각각에 대해서 질량을 속도 성분하고 질량을 곱한 것이 운동량 성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운동량이 벡터로서의 운동하고 관련된 물리량인데 그 전에 우리가 앞에서 운동 상태와 관련된 스칼라리 양인 운동에너지를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럼 운동량과 당연히 운동에너지가 무슨 관계가 있겠죠. 그것을 이제 확인해 보면 운동에너지는 운동에너지는 1분의 1 mv제곱이었는데 이것을 운동량으로 바꿔치기 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운동량이 mv니까 이것을 m을 v제곱이 있기 때문에 m으로 곱하고 m으로 나눠주고 그럼 분모가 2m이 되고요. 분자가 묶어서 p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분의 1 mv제곱이라는 형태의 운동에너지가 있고 그리고 같은 거지만 운동량으로 바꿔서 표시하면 2m분의 1 p제곱이라는 형태로 표시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1분의 1 mv제곱만 기억하면 안됩니다. 2m분의 1 p제곱도 동급으로 잘 기억을 해서 잘 써먹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선운동량을 정의를 했는데요. 이게 알고 보니까 선운동량이 뉴턴 제2법칙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뉴턴 제2법칙은 f이컬 ma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 사실은 뉴턴이 제2법칙을 만들 때 운동량을 통해서 제2법칙을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일반적인 관계식인데 그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r자임이라는 것은 운동량이 변하는데 시간에 따른 운동량의 변화율 그것을 r자임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게 운동량하고 관련된 뉴턴 제2법칙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f이컬 ma라는 뉴턴 제2법칙이 있는 거죠. 이것이 운동량으로 표시된 이러한 표현이 더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에서 f이컬 ma로 갈 수가 있고요. 그런데 f이컬 ma에서 이것과 같아지려면 특정한 조건에서만 같아집니다. 그 말이 뭐냐면 델타 p라는 것은 델타가 p가 n 곱하기 v니까 n 곱하기 v 전체의 변화량인데 이 놈이 질량이 일정하면 안 변하니까 델타 v만 곱해주면 되고요. 또는 질량만 변하고 속도가 안 변하면 델타 m에다 v를 곱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질량하고 속도가 다 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로켓 같은 경우에 그렇게 돼서 그러면 질량이 일정한 입자의 운동량 변화 같은 그런 경우를 생각하면 질량이 일정하니까 델타 t분의 델타 p를 델타 t분의 m하고 델타 v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나면 델타 t분의 델타 v가 우리가 앞에서 정의를 했던 가속도와 같은 것이 됩니다. 물론 델타 t 델타 v면 평균 가속도인데 이걸 델타 t가 0으로 가는 극한을 취해주면 순간 가속도로 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값만이 아니라 순간 값에 대해서도 똑같은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델타 t분의 델타 p라는 운동량으로 표현한 뉴턴처의 2법칙이 우리가 알고 있는 f equal ma 형태로 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질량이 일정할 때는 이 두 식이 같다는 것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질량이 변할 때는 f equal m 이 이 식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m이 변하니까 m에다 어떤 값을 대입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질량이 변할 때는 결국 델타 t분의 델타 p라고 하는 운동량의 변화량의 형태로 뉴턴처의 2법칙을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전원을 얘기합니다. testsl has to be used in f equal ma 형태로 pana 요체회장의 3법칙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mode